대학교 유니폼 예예예 우리 대학교 유니폼 대학원은 없어요 대학교만 대학교 아래 유니폼 있습니다 교복 교복 잠시만요 남 남자는 까만색 바지 옷은 하얀색 잠시만요 요만에서 지금 학교 가는데 예예예 보세요 옆에 옆에 대학교 대학교 우리 가까이 다 왔습니다 우리 놈의 신장 가까운데 아 여기 보세요 여기 학교 걸어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보세요 너무 많아요 손님 보세요 오더바이 보세요 이렇게요 손님 안하셨으면 오더바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오더바이 천국 네 이렇게 자전거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오토바이도 올 같아요 원래 뭐 이뻐요 자전거가 없어요 자전거 있는거 없어요 그냥 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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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넣어 네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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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위트남처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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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많이 남은거 여기 왼쪽에 보세요 사원 하얀색 시멘트 탑은요 이름이 세카무니살이 안에 있어요 사각 하얀거는 화장터 손님 세백사원 보세요 세백사원 우리 앞에 안타니까 여기 보세요 구경 똑같아요 세백사원 안올라가야 뭘꼬 나옵니다 왜냐면 봉사중 나무처록색 티저께 세백사원 저쪽올게요 봤습니까 잠시만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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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